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오늘 레슨 해드릴 내용은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골프를 거의 다 잘 못 치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골프가 엄청 힘들어져요 어떤 거냐 임팩트 때 잡죠 그냥 우리는 알고 있어 그냥 알고 있잖아요 임팩트 때 탁 손목에 잡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세게 친다는 명분 하에 거리를 늘리고 싶고 세게 친다는 명분 하에 들었으면 이렇게 잡아요 털어져서 이 손목에 우리는 뭐 털려야 된다 손목에 힘을 빼야 된다 그거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가 단적인 예로 그냥 골프는 엄청 상식적입니다 제가 그냥 이거를 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 그러면 임팩트 때 잡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안 잡는데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공은요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백스윙이라는 걸 들죠 어찌 됐든 백스윙을 듭니다 위로 올렸죠 그러면 이 클럽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바닥에 떨어져야 공이 맞는 거 아니야 그쵸 바닥에 일단 어찌 됐든 바닥에 떨어져야지 공이 맞잖아 근데 우리는 세게 친다는 명분 하에 들어서 떨어지는 걸 잡지 이걸 우리 세게 치는지 착각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유낙하를 시켜야 돼요 그냥 중력의 힘으로 여기서 힘을 빼면 이렇죠 여기서 그냥 힘을 뺄게요 그럼 어떻게 퉁 떨어지죠 그러면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느낌을 아예 모르면 세게 치지 말고 거리방향상 다 포기하세요 들었죠 힘을 빼세요 퉁 굉장히 원초적이에요 원초적인 레슨이야 자 들어서 힘을 빼세요 바닥에 퉁 떨어졌잖아요 이래야지 공이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세게 친다는 명분 하에 들었어요 잡아버린 거지 안 떨어지잖아요 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상 동작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걸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떨어지면 이 상태에서 공이 안 맞아도 보세요 그냥 떨어지면 이렇게 공이 맞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우리는 세게 친다는 명분 하에 잡지 얘를 손을 꽉 힘을 주면서 이렇게 힘을 주면 자 보세요 잡죠 그럼 뭘 떨어뜨려야 되잖아 뭘 떨어뜨려요 대부분 이런 거 이런 걸 떨어뜨리면서 마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수익이 나온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되게 쉬워요 자 들어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손은 그래서 처음에 힘듭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쉽게 했잖아요 자 보세요 들었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를 못 쳐 굉장히 원초적이잖아요 상식적이고 자 들었어 바닥에 일단 맞아야 일단은 공이 맞아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 하시면 어떻게 되실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왜 내 습관이 내 몸에 입력돼 있는 내 근육에 메모리가 돼 있는 거는 임팩트 때 나는 잡는 게 돼 있는가 근데 이게 고치는 게요 엄청나게 쉬워요 처음에가 조금 힘들어 올바르게 두 개에서 세 개만 딱 치면 됩니다 세 개도 아니야 세 개도 아니면 보세요 바닥에 그냥 떨어뜨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손으로 그냥 여기서 힘을 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렇게 너무 쉽잖아 이게 성식적이고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골프 안 치면 멀리 쳐야 되지 여기 빵빵 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전해 나갈 거는 뭐냐는 거지 회전 몸의 회전 얘는 여기서 떨어지면 어차피 내 몸에 팔은 잡혀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나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100마디 말부터 내 몸을 느껴야 된다고 느끼세요 이렇게 쳐서 이게 느끼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슬렁 슬렁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려놓은 거 여기서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돌고 이게 이제 조금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떨어뜨리고 돌고 우리가 발전해야 될 건 손으로 잡아서 지어박는 게 아니라 회전 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털고 던지고 아무것도 하지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약간 코킹이 돼가지고 집어 던지고 이런 게 그 다음에 되는 거지 첫 번째로 먼저 손으로 먼저 너무 치는 걸 너무 많이 베어버리고 공을 맞춰야 되니까 원래 내 중심을 잡아놓고요 내 중심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빼버리면요 공 안 봐도 내 몸의 채 내 중심에서 채 저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상한 걸 많이 하고 궤도를 내가 손으로 많이 변화시키니까 그래요 자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드리죠 귀찮아야 돼요 그냥 헹 이런 느낌으로 떠나세요 헹 이렇게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럼 봤잖아요 그 다음에 놓고 돌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렇게 쉬어 멀리 안 가잖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를 가볍게 들고 손에 힘이 빠지고 낭창낭창 거려야 헤드의 스피드가 나옵니다 우리는 비거리를 얘기할 때 헤드 스피드를 무조건 얘기해요 비거리를 늘린다 헤드 스피드를 늘린다 그쵸 헤드 스피드가 늘려야 비거리가 늘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잡으면 헤드 스피드를 감속시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는데 우리 몸은 회전시켜 그럼 이게 훨씬 빠르잖아요 나중에 이게 무조건 똑바로 멀리 가는 건데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하나를 잘 치고 멀리 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레슨 회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하나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m만 친다는 느낌으로 그냥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손으로는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쳐서 1m 2m 쳐서 터치감이 나오는 걸 딱 느끼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느끼셔야 돼요 느끼면 옵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내가 잡았구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둥 떨어져야 돼 바닥에 떨어져야 맞지 내가 이거 맨날 해가지고 잡는데 어떻게 맞아 그럼 이상한 거 보상 동작 해가지고 맞지 이상하잖아요 스윙하면 하지 마세요 좀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해야 될 건 꼭 회전해 그래야지 헤드스피가 늘면서 거리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세정 씨로 오셔야죠 이상 박하니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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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